호삼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지로 나왔습니다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좋은 날씨를 잡아서 분위기 좋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송악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포인트는 노지 포인트인데 방갈로를 겨울에만 이쪽으로 붙여 놓으셔서 노지에서 낚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18척의 낚시대로 시작을 하고 이곳이 직병낚시가 잘 되는 곳인데 또 겨울에는 이렇게 좀 약간 평지형 포인트에서도 좋은 조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찌는 일단 솔리드톱 찌를 사용하고 그리고 목줄 길이도 좀 길게 사용을 했고요 떡밥은 포테이토 소립 한 컵에 가벼운 그루텐 한 컵 넣고 물은 한 280 네 그 정도 좀 넉넉하게 주고 골고루 글루텐 그릇에 물이 잘 모두 스며들도록 골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뒤집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지 낚시 뭐 특별히 많은 떡밥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포테이토와 글루텐 네 뭐 이런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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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누구나 부담없이 네 재밌게 낚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찌를 어 바닷건에서 내려서 어 찌를 먼저 맞춥니다 오늘 어 롱 솔리드탑 네 한 9푼 8푼 9푼 정도 되고요 칠목 칠목 두 반을 달고 칠목에 찌를 맞추고 어 아래위 모두 같이 수심측정 고무를 끼워서 네 윗바늘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합니다 자 한눈꿈 탁 나올 때까지 어 수심을 측정을 해서 수심 기역 고무를 한목에 맞추고 오늘 맞춤목 수 7목에 플러스 2목 해서 네 구멍 놓고 바닷건에 두 바늘을 붙이는 내린낚시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어 완성된 떡밥을 한번 잘 뒤집어 준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이 글루텐이 함유된 밥 같은 경우는 네 저렇게 뒤집어 사용해 주시는게 좋고 언제나 그렇듯 네 밥달기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밥을 잘 달아서 투척을 해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아 붕어 나올 것 같은데 산 밑에 저쪽 산 밑에 저쪽 산 밑에 물 쫙 빠지면 저기 다 포인트거든요 저기 직벽이에요 전부 저기에 자대 깔고 아침에 딱 들어가서 해질 때까지 하고 나오면 산림망에 한 20마리 채워서 나오고 그랬는데 21척으로 바닥에 바닥에 바닥 딱 대가지고 어 찌도 올려서 또 낚시도 해보고 네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상황을 좀 파악하고 읽어봅니다 아우 거의 봄이 온 것 같다 이야 아 아 이거 살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봄 같아요 아 아 그냥 한동안 넋 놓고 보게 됩니다 이름 뭐야 햇살이 물에 탁 비치는 이게 너무 마치 무슨 네 마치 이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이 아름다움 아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동안 좀 넋이 나가 있었네요 네 간짜장 두개랑 탕수육 솥자 하나 갖다 주실래요 그거 언제 다 먹냐 너무 맛있었는데 ㅎㅎㅎㅎ 자 밥을 맛있게 먹고 오후 낚시 시작해 봅니다 어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날씨도 좋고 다 좋았는데 진짜 밤조항인가? 낚시에 입질이 좀 없네요 그래서 찌도 바꿔보고 또 낚싯대도 좀 긴걸로 21척으로 또 바꿔보고 하는데 어 수심도 일정하고 21척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찌도 어 아주 저 푼수의 찌로 가야될 것 같고 저 푼수의 찌로 가야될 것 같고 복질하는데 네 아주 저부력의 전자찌로 좀 예민한 이 시기의 붕어들을 한번 노려봅니다 자 전자찌는 두 바늘 달고 오목 네 오목에 맞추고 자 지금 물결 때문에 찌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바닥에 두 바늘이 닿은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조금 건드림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아까 낮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움직임과 건드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닥에 뭐가 있어 네 뭔가 있어 이거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찌가 움직임이 나 여기 있어 하는 움직임인데 네 뭔가 찌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딱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싹 다릅니다 네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 이제 전자찌가 이쁘게 목내림이 되고 있구요 지금 방금 거의 밥이 바닥에 내려갔을 때 쯤에 한번 살짝 건드림 같은 입질이 나왔죠 어 이곳이 피레미가 많기 때문에 살짝 피레미 같은 느낌을 네 받아서 제가 조론 입질은 몇 번 걸렀습니다 네 이제 바닥에 두 바늘이 안착되어 있고 어 슬로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거의 밥이 다 풀려 올라오고 잔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살짝 건드림이 나오죠 네 조론 건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야 아주 미세하게 반마디 찔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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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와 겨우 잡았어 뭐야 잉어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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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짐까지 잉어다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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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좀 그만 쏘라 돌아버리겠네 알았어 이제 와 그냥 좀 와라 제발 잉어 좋단 말았다 정확하게 먹었어 아직 쪽 빨지도 않아요 입질이 약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와 반갑다 그래도 생명체를 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질이었는데 아까 나이스 10번 외치는 거 보셨나요? 2021년 노지 첫 고기를 잉어로 걸다니 밤쥬왕이네 밤쥬왕 자 밤에 좀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밤낚시를 조금 즐겨봅니다 봐보라 좀 와 엄청 꼼지락대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이거 붕어 들어온 것 같은데 자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찌가 살아 움직입니다 아 이거는 붕어 아니면 뭐 하여튼 무언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도 아주 천천히 목내림을 시키면서 업시를 하고 있는데 자 내려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밭이네 네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밭이죠 네 자 제가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낚시를 합니다 현지인 현지인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지인이다 현지인 안나와 현지인이 와야 나와 아 피렘이 붙은 것 같은데 아 피렘이 붙은 것 같은데 와 쥐가 한마디가 다 들어갔 들어 올렸다가 한마디 딱 들어가는데 근데 안 달려 자 어 피리로 보이는 움직임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아 아직까지 생명체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야 자 반마디 쿡 아 어우 빠졌다 씨 우와 걸었다 빠졌어 야 목줄 나갔어 어 네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걸었는데 네 목줄 매듭 부분이 그냥 나가버렸네요 항상 어 매듭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어 지금 시간이 거의 8시 한 20분 가량 됐는데요 음 지금 같이 낚시하는 일행들 모두가 아주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목내림이 끝났다가 아 자 꿈질꿈질 꿈질꿈질 야 이게 지금 자 이런 아주 경박스러운 입질이죠 어 어 끈 마이비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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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부분 저런 움직임은 피렘이 살치인 경우가 많고요. 그쪽에서 고기가 들어오나 봐. 자, 지금 위층에서 건드림이 좀 있고 바닥에 내려가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안 나와서 살짝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내림을 최대한 깊이 시켜주면서 계속 움직임을 주는데 자, 낚시를 할 때 이 찌를 보면 찌가 목내림이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떤 풀림이 나오면 그거는 지금처럼 계속 건드림이 나오면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겁니다. 아예 찌가 움직이지 않고 찌가 죽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건드림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붕어든 어떤 것이든 일단은 건드림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도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반마디에서 한마디가 폭 들어갑니다. 아, 뭔데 이거? 씻... 피리다? 아니다! 뭐다! 알 붕어 나왔습니다. 야, 붕어다! 와, 붕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정읍이야, 근데. 아하하, 귀엽네요. 아, 자, 이렇게 또 이른 봄 낚시를 해봤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낚시대 사로놈이 잡히네요. 어, 오늘 정말 2021년 첫 노지에서 굉장한 놈을 만났지만 네, 아마 이제 조만간 노지에서 아주 좋은 영상들과 또 붕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